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의 속마음, 투자 심리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솔직하게, 때론 심도 있게 투자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실시간 증시 수자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호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고 계신지 차장님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지금 난리가, 소위 많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 사산세우가 흐름이 있고, 최근에 말씀드린 대주전재재도 오늘 급등 흐름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피엔트들이 움직이고 있고, 최근 또 의학, 바이오 쪽에서도 리메드 말씀드렸는데 리메드도 오늘 급등을 나오는 흐름인데, 오늘 중국 쪽에서 배터리 소재랑 배터리가, 쇼테이지가 심화되는 이슈가 나왔거든요. 올해 2분기의 경우 반도체보다 배터리 쇼테이지가 더 심하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상태고, 작년 6월 15일 시장 코스피 100% 빠졌을 때 이후로 다음에 2차전지 섹터가 대장주로서 먼저 가장 강하게 치고 나왔는데, 올해 7월에 작년 6월 중순과 같은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2차전지 섹터로의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쪽 섹터는 공매도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 쇼커보고도 지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종목은 일단 에코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모기업 지주사인데, 동사가 환경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로 떼냈습니다. 에코프로 A10을 인적 분할하면서, 자회사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GM,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C&G를 건드리는 순수 2차전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했는데, 제가 종목명을 빠르게 발생드리는 건 지금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2차전지 종목들 급등했기 때문에 사기 좀 부담스럽지만, 에코프로 정도는 아직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의 시가청액이 5조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현재 5조 415억, 동사가 51.4%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가치는 대략 50% 잡아도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현재 시가청액이 오늘 좀 움직이기는 하지만, 한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가청액 수준이, 그러니까 지분 가치의 35%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만 잡아도 동사의 시청 가치가 1조 2천에서 1조 3천억 정도는 줘야 되고, 또 보통 지주사 할인율이 글로벌 평균 우리나라 역대 할인 평균이 30%인데, 그럼 30% 할인하게 되면 1조 3천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주가에서 40에서 100%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의 4천억 유중 참여하기 위해서 1,500억 전환사차를 발행할 예정인데, 여기에 따른 주가 시급보다는 에코프로 BM의 수준이 늘어날 거니까, 거기에 따른 지휘법 이익이 더 크다는 거 강조 좀 드리겠고요. 또 동사관들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호주 아이오니어와 탄산 리튬 공격을 공급 계약을 세계를 했는데, 또 탄산 리튬을 변환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만드는데, 그걸 그 목적으로 양극재 쪽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들어가야지 배터리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여기 따른 수요를, 공급처를 확보했다는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중요한 건 동사관들이 전국채산을 포기했다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GM에서 연간 2만 4천억 규모의 전국채 공장을 가동 중이고, 추가로 2만 6천억을 추가한 증산을 할 것이고, 또 핵심 원료인 동사관들이 양극재를 만드잖아요, 에코프로 BM에서. 여기에 따른 밸류체인의 수준이가 성공이 됐다는 거죠. 에코프로 CNG에서 해배터리랑 양극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스크랩에서 금속을 추출하면, 에코프로 AP가 고순도 산소와 질소를 만들어서 계열사 전달하고, 또 에코프로 GM을 전국채 만들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아까 말씀드린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요. 이걸 다 모아서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제조하는, 에코프로 CNG부터 에코프로 BM까지 무한 반복하는 이런 구조가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보통 양극재 1kg당 20달러를 판매하면, 예전에는 6달러 남았는데, 지금은 13달러가 남길 수 있게 돼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이 됐고, 또 LG에너지솔루션과 태백터리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2020년부터 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향후 10년에는 태백터리가 급증했거든요. 이를 재활용하는 사업이 필수적인데, 여기에 수집계력이 완전히 완성이 된 게 바로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상당한 적평가 구간에서, 저는 가격 부담 없이 그냥 담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정권점금을 6만 원 타게 잡아보시고, 가격 무관해서 잡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이창환 차장님께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계속 릴레이로 알려주고 계신데, 오늘도 에코프로 함께 앞으로의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